오늘은 젖병 리뷰를 해보자 어때? 예보비가 처음 썼었던 이 젖병 기억나? 그린맘 젖병입니다 이거는 신생아식들이 쓰기 좋은 것 같아요 편안합니다 근데 이제 안써요 왜냐면 제가 매일매일 외탕수록을 할 자신이 없어서 이제는 안쓰는 유물이 되었답니다 지금은 이제 S 사이즈를 쓰고 있는데 SS 제일 작은 사이즈를 조련을 태어나고 나서 이 젖병 아이가 어떤 거를 물지 안 물지를 모른다고 거기서 들어서 유미, 스펙트럴까지 해서 총 4개를 썼어요 근데 심지어 잘 먹어요 너 졸리니? 유미가 졸린 관계로 이따가 다시 찍겠습니다 잘자요 오마 근데 너 고개 안쓰서 잘거니? 지금 WhereDog liberty 문제 my song 이렇게 그 아 startup 근데 계속 몇 가지 아니요, terrainhando 왜 왜 사장님처럼 자냐? 그건 너무 많아 아직 그놈 crew 변하는거 이따가 이따가 아래 연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